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에볼라 전염병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지원대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의 호텔에서 우리 긴급구호대 의료진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한 우리 정부 지원 대원들을 면담하고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총장은 한국이 에볼라 발병국에 의료진을 파견해 선제적으로 동참한 것은 국제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기여라면서 건강하게 활동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